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의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의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절대주권과 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앉아계시지 않으니까 대부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혼자 계시니까요 옆에 분과 인사는 못 나누고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통해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사역자 조장들 또 예비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칠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강의 안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렸고요 또 제가 기록해야 될 것을 자막으로 전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이 시간은 이 사역자 조장 훈련 메시지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하게 되어줬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테스트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계절과 문제와 관계없이 사시사철 피는 꽃이 무엇입니까? 저쪽에 구로광명에서 정답을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웃음꽃입니다 웃음꽃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친 가운데 웃을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웃음꽃이 계속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 가장 학벌이 좋은 물고기는 고등어 우리 관악 동작 영등포에서 고등어라고 그랬습니다 고등 교육을 받은 물고기는 유일하게 고등어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명의 자식을 세 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 문제인데요 아홉 명의 자식을 세 자로 줄이면 아이고 아이고 신정신을 해서 정답을 말해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로 진짜라고 우기는 신은 옥신각신 우리 목동성도 중에서 옥신각신이라고 답을 말해 주셨습니다 옥신각신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진짜라고 우기는 신은 옥신각신인데 진짜신 참된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WRC가 지난 다음에 그때 주신 다섯 가지 절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WRC 때 주신 이 다섯 가지 절대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사회읽자 조장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말씀인데 제목을 절대주권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절대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과 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 별개의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는 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권리를 가리킵니다 절대주권이란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절대란 말은 우리 사람들에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란 뭔가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작은 첫 번째로 성삼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옥신각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능력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보세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되는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면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충만하게 날마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성삼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도 있고 사건들이 생겨나죠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약을 잡고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또 우리의 사역 현장 현장에 보면 빈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각지대와 또 재앙지대 이런 지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파고드는 그런 도전을 해야 되겠고 또 삶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 같으면 이 문제가 겹치다고 보면요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계속해서 거듭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도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온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응답 그 응답이 뭡니까? 응답 중에 응답은 바로 이 절대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참된 응답이에요 세상 것 다 가져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대면할 수도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나와 자신과 우리 가정과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응답 그래서 하루아침에 뭔가 뚝 떨어지는 것 물론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어떤 응답이 주어집니까?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합니까? 내가 변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고 또 우리 문제가 산적한 환경들이 변해 나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나를 세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된 응답은 내가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응답 중에 응답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들 나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증거가 그들이 살아나요 그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은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게 보시면서요 절대 주권 속에서 보금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사역자 조장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사람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 절대 주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죽게 속하였사오니 천재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죽게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귀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험 모든 것이 다 죽게 있다 천재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권도 부와 귀도 또 권세와 능력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요 어떤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까? 바로 언양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내게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교회가 우리 가정과 개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나 사건, 어떤 오렴이 와도요 정말 살고 죽는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셨습니까? 자, 작은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천주와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전에는요 이 천주와 만물, 또 인간에 대한 그런 근원, 기록이 전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번 보니까 하나님이 천주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냐 어느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이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 이야기 뭡니까?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에베스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예정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결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시기가 창세 전이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요 나의 이 어려움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욕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베옵나이다 아멘 여기 섭리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를 우리 가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또 앞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생업현장에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앞날을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데 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욕처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는다 눈으로 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자기의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욕은 알았고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사회학자 조장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 확신에 찬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뭘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경륜이란 말은 큰 뜻을 가지고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 그 큰 뜻 안에 하나님께서는 조직적으로 다시 말하면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계획의 인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셔야 될 그런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경륜 하나님의 이 절대 목적 이것이 나에게 있다 우리 가정에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점 자문 29장 26절 같이 한번 읽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하나님의 이를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압느니라 여기 작정은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에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경륜 절대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 대한 작정이 있는 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다 확신하기를 바라요 다시 한 번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여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우를 지으셨다 그 이야기는 아담과 하우로부터 출생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해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관리하고 계신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경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가 나에게 있다 우리는 항상 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요 조급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사꾼인데요 이 장사꾼이 우산을 들고 나갔다 하면 어딘가 두고 와요 특히 마지막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뽀산에 우산을 두고 오는 그런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비가 오는데 이 장사꾼이 그날도 장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내가 우산을 준비해서 주면서 단단히 일렀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우산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단단히 일러주면서 우산을 지어줬어요 이 장사꾼은 알았다고 확신하면서요 하루 종일 이제 그날 팔아야 될 물건들을 짊어주고 나가서 다 장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집을 나올 때 우산을 지어주면서 꼭 우산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꼭 쥐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만 피곤하다 보니까요 졸았어요 깜빡 졸다가 내릴 때쯤 깨서 보니까 손에 우산이 있는 거예요 아 우산이 있구나 확신하면서 이제 다음 정거장에서 우산을 꼭 쥐고 그냥 버스에서 내렸잖아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확인하는 게 뭐였습니까? 손에 든 우산 그걸 보고 만족했고 이 장사꾼도 자신 있게 우산을 내밀었어요 우산을 주고 보니까 뭔가 하면 하루 종일 장사에서 돈을 넣어둔 가방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뭘 두고 왔어요? 옷에다가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도 지역적인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주권과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화려한 총리가 되기 전에는 평범한 가정의 한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승리한 그런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 동안 원약의 여정을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평생의 여정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평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요 평생을 앞으로 있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 여정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 장세기 37장 3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누구죠? 라헬 라헬에게서 오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라헬이 일찍 죽고 나자 이 라헬을 사랑하던 마음이 고스란히 그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것 또 아버지 야곱이 특별한 사랑을 이 야곱에게 베푼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주권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극진히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아버지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던 요셉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야곱의 사랑을 독차하자던 이 꿈쟁이 요셉을 좋아하는 형제들이 아무도 없었죠 시기하고 질투하던 끝에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르벤의 만류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요 빈 음물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만약에 그 음물에 물이 있었으면 죽사했겠죠 그런데 빈 음물에 던져 놓은 결과 위기 가운데서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요 요셉에게 닥친 이런 극단적인 그런 위기, 죽음의 위기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위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요셉에게 닥친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정말 힘들어, 정말 내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왔는데 작은 세 번째 보시면 애급의 노예 생활입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이 요셉에게 정말 노예란 생활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어요 보문 말씀인데요 창세의 39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급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어줬습니까? 형들이 애급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죠 결국은 이 애급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송도들은 이 부분만 보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노예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 생활로 보낸 것은요 그 노예 생활은 평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일 뿐이었어요 평생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평생 동안 요셉이 애급에서 종살이 했다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요셉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늠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평생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마노예리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해서 이 노예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갔다고 해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주권 요셉에게만 절대주권을 보면 요셉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을 기도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 노예 생활과 같은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 나를 정말 묶어둘려가는 문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네 번째 보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창세의 4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루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신의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바레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감옥 생활은 단순한 감옥 생활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떤 제목으로 감옥에 갔습니까? 보디바레 아내를 욕했다는 그런 강강 미수범이죠 다시 말하면 잡범이에요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제목 가지고는요 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전부 정치범들입니다 이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요셉이 갇힌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감옥과 같은 일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앞뒤 좌우 진퇴양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요셉에게 함께하니까요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 정치범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 왕궁에서 만난 바로왕이에요 창세 4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돈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정치인들에게 그 꿈을 해몽해 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꿈을 꿨지만은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어요 시대적인 답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오늘 귀한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도 우리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뭐를 줘야 되겠습니까? 생에 더 없는 인생에 해답을 주는 참된 언약을 전달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화려한 때 승리하는 것 같고 정말 최고의 성공이다 볼 수 있는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작은 여섯 번째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어졌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또 강의안들이 미리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으니까 중요한 말씀들 읽을 때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같이 힘차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죠 총리가 되어져서 전국과 세계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었던 요셉은요 애국과 가족을 살렸어요 이것이 요셉의 평생의 요정입니다 수많은 문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세계보금할 수 있는 정말 보금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었던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것을 증명해 주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사역자 조장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증인입니다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절대주권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던 요셉처럼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는 언약성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미리 봐야 할 절대주권입니다 에베소스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절대주권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초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난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중에 주권인 구원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주권이 뭡니까? 작은 첫 번째는 인간의 열두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인간의 열두 가지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있는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되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졌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오신 것은 바로 이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에 대한 나 중심의 문제 물질 중심의 문제 성공 중심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흑암의 세력은요 이 세 가지 근본되는 문제 가운데 자꾸 빠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죠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동기입니다 영혼은 관계없죠 육신만 잘 되면 되지 않느냐 아무리 육신이 잘 되어져도요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혼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6장 19장이 나오는 문제죠 바로 무속점술 우상 문제입니다 흑암의 세력은 이 무속점술 우상 문제를 가지고요 자꾸 체험시키려고 하죠 육신적인 체험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래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된 왕 제사상 선재로 오셔서 이 문제들을 전부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세 번째 뭡니까?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입니다 마귀 자식 마귀 자식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귀신을 섬기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죽음 이후에 후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것은 개인 멸망 상태입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불신자 상태예요 여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적 멸망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또 오래된 문제, 근본되는 문제 이 문제 열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 먼저 확신하고 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작은 두 번째는 인마누엘입니다 인마누엘, 인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인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 주시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응답과 축복 살아난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미리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한 줄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을 계획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을 물붙듯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을 응답 응답 중에 응답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생활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주게 되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또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 성령 충만한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미리 보고 확신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절대주권의 성취인 전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소리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받을 백성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의 방법을 바로 우리 사육자 조장들의 사육을 통해서 전도 사육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작은 첫 번째 보세요 주권 속에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사육자 조장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은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잡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서 생업 현장에서 성취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하나님 이미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을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연약한 사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보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금 가진 사람을 붙이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금 가진 전도자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에게 보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은 바로 보금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보금 가진 전도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고 요셉과 함께 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자유롭게 성전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현장 사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와 조장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요 영적인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불평하려고 하면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불평거리죠 그런데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요 나에게 닿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목요일마다 말씀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또 예비 사역자들도 많이 말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고요 요셉처럼 형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교부 식구들 온라인으로 사역자 조장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의 마음 속에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어서 원약을 잡고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강남 메시지를 듣고 온라인으로 훈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자신과 가정과 생업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어서 대교구 내에 있는 내 교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교구를 살피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존사님들과 또 사역자 조장 또 모든 지역장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